에버랜드의 사장인 에버랜드의 사장인입니다 오! 받아먹었어 먹어 제가 쓰겠습니다 앉아 앉으세요 너무 가까이 왔어 앉아 이거? 갓다리 줄게 던져었나? 아니 길을 가 내가 뺏어먹을 줄 알고 데모아야! 오! 바보다 귀여워 데모아야 받아 먹었어 받았어? 응 안 돼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숨겼다 기다리고 있잖아 얘는 살이다 참고로 우리가 너무 크신가요? 응 빨리 추워 귀여워 봉순아 아 기다려 해볼래 봉순 이리와 이거 먹어 먹고 있잖아 이리와 봉순아 아 여기도 있구나 먹고 있어 사장님 사장님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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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봉순이 벌써 다 먹었어 봉순이 매우 빠졌어 봉순이 매우 빠졌어 봉순이 매우 빠졌어 봉순이 매우 빠졌어 봉순이 매우 빠졌고 봉순이 매우 빠졌어 시각 현장 여행 사장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퇴사하고 있네. 먹을 거 있어야지.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서. 던져주면 안 돼. 아아. 해치는 줄 알겠다. 귀엽다. 오 귀여워. 쳐다보고 놀랐어. 빠이. 네 어디서 가야. 왜? 보고싶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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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